오우 아우 갔다 갔다 쟤 누구지? 쟤 외국이네 외국에가 갑자기 TV랬어요 어디서 갑자기 갑자기 떨어졌어? 후려운이 나타나서 나는 저기서 잘못 공 갖고 올 애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이고 아저씨 뽐내나 지렀다 이녀석아 아빠야 아아 쟤 머리 자려야 돼 머리가 아무런 보니깐 묵크도 밀고 가 응 길더라고 어제 그래서 내가 야 꼬마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아틀란타 가서 자르잖아 아니 거기서도 자르고 여기 영미용실 가서 자르고 밥이 이번에 영미용실에서 자른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지네 아빠가 안 데려가봐 샘스에서 미장은 바위 안에서 샘스에서 자르지 하하하하 여기는 나는 그렇게 하더라구 저번에 아빠가 잘라줬는데 지금 화면에는 화면에는 괜찮은데 쟤 저거 선배님 맘에 안들어가지고 쟤는 괜찮은데 쟤는 괜찮은데 쟤는 괜찮은데 쟤는 괜찮은데 멍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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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듯이 엄마 나 좀 봐 이거 어떡해 이러고 다니잖아 아 멋있다 highway tama 퍽 멍멍이 미니야 조용히 해 주머니에 넣어놔서 잊어버리면 안 돼 필립 친구인가 진짜? 저기서 공차고 놀았다니까요 저 놀이터 있는 데서 근데 어떻게 취입이 됐어? 나도 갑자기 모르고 여기 있더만 가서 얘기하는 것도 못봤는데 걔가 왔나 보지 와서 해도 되냐 그랬나 이것도 빼 딱 보니까 동네 춥고 밖에 빼면 안 돼 추워 감기 걸려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오 슛 나는 거기 쳐다보면 카메라가 엉키는데 어떻게 재밌어 벗을 해? 추워 안 돼 안 돼 지금 바람 분다 얘 고생을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야지 옷을 입는다고 걷고 있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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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추워 애킹이 안 추워 안 추워? 제간도 좋네 그래 그럼 애키 있어? 응 나 추워 엄마한테 말해 옳지 추워 야 야 야 현택이가 탁 한국에서 추운 날도 옷을 원하는 거 아니야 안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추운 날 입는 거야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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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가지고 너무 고생해 알아봐 나 모르겠어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거 그것만 입을라 그러더라고 어른들 이따 보면 또 그거 있잖아요 어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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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빙PA 여기 우는거야 여기 다 들어가네 어세 요렇게 이제 내려드릴 각уры다 고고 고고 우리 이제 강아지가 조용하니깐 고고야 우리 옷 안 입는데 울지마 안 입는데 자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 차지할려고 그래? 아이고 들어갔네 일리와 일리와 요새비를 때리지마 아 때리지마 엄마한테 안 뺏어서 요새비 여기 앉아 요새비 얼굴은 또 왜그랬어 일단은 바이 춤 motherfuck 부추 그게 왜 옷 안 입을려고 그래 좋잖아 그지 네나 아기 안추려나 하필이 다친거 아기 안추려나 아이릿 아이릿 안추어? 아기 안추어? 따뜻하죠? 강아지가 안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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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inding 바람 불지? 발 안추워? 응 정말 안추워 에찬이는? 딸 뭐하네 응 딸 집에있어? 바람불지? 아따까따까따 했네 햇볕인지 나오네 아 아까 햇볕 안나오니까 더 추워 응 이따까따 운동하면 안추워 야 밥 좀 아 밥 좀 그거 안쳐나 운동하면 안추워 추워 안추워 투영 네 콰아요 애기 멈추운 라디 애기 늦으렴 아멘